오늘은 코로나 검사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뱅뱅 메드라텍 이고요. 여기서 전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이게 설문지 간단하게 작성하고 검사 결과는 보통 하루 걸리는데 여기는 문자로 오늘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검사하는 이유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출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 다들 코로나 검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게 코랑 입으로 흡이고 있고 다들 지금 많이 아픈지 걱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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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검사했는데 문자를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보통 검사를 하게 되면 오전에 검사하면 그날 결과가 나오고 오후에 검사하면 당일날 결과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로나 검사 해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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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